오늘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여성시대 신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약 반년간의 자료수집으로 그물이 꽉 탈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제 세상에 풀어놓을 때가 되었다 싶고 각종 커뮤니티의 영상이 재생산되는 걸 적극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84만 4242명이 거주하는 여성시대에는 양남을 쿨하게 먹보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피임을 하라는 말과 성병검사와 백신 접종을 하라는 우리 여성들의 공지사항이 보이시죠. 시작부터 아찔한 우리 여성들의 멋진 정조관념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글을 보여주면 여자 욕먹인다고 수입물 소남들이 댓글을 달 수도 있으니 2024년 2월 달에만 작성된 댓글들을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넘들에게 프렌치 키스를 배우고 왔다 아쉽게도 크고 실한 바게트 맛은 보지 못했다 라는 라끈한 댓글부터 시작하여 교환학생이 빨리 들어와서 그 남자들에게 열리고 싶어하는 우리 여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딕사진을 올리며 서로 관계의 사진을 업로드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서로 자기 파트너의 산삼 사진을 공유하곤 합니다. 산삼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어른이라면 다들 알거라 생각합니다. 산삼 사진을 보고 싶어서 제발 다시 보여달라고 애원하며 흑산삼만 봐서 슬프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실제로 이 여성들은 산삼 사진을 저장하며 공유하고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 규제되는 사진을 맘껏 공유하며 산삼대박이라며 좋아 죽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는 사진이다. 조수석에서 냅다 벗은 거냐 너무 커서 무섭다 이무기 같다. 어플에서 산삼 사냥하고 다니고 싶다 장미빛 산삼 보여줘라. 물렁이라 쳐졌지만 발부 산삼 공유한다. 왁싱한 모습이 참 깔끔하고 보기 좋다. 장미빛 산삼 못 본 거 눈물이 난다 이 정도면 중력에 의해 내려간 거다. 라는 사진들을 공유하는 그녀들이 보이십니까. 참고로 저는 저 게시판에 상주하며 상당량의 사진을 저장해놨고 저 여자들이 만들어낸 통매음법으로 저 여자들을 모조리 감방에 쳐넣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넣어준 상태이죠. 해당 사이트의 여성들은 외국인의 사진을 돌려보고 품평하며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음란물을 공유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직접 찍은 사진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무법으로 운영되는 이 음습판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라고 그녀들을 확실하게 신고해줬죠. 그녀들은 그녀들이 만들어낸 통매음에 의해서 성범죄자가 될 겁니다. 저는 여성시대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음습판 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 그 어떤 여자보다 fm리스트들의 더러운 이중생활에 대해 모아놓은 자료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신고 내용은 제가 준비중인 신고 목록의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 그녀들이 얼마나 더 놀라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물이 만선이 될 때쯤 하나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 놀러온 일반 외국인 여성과 원나잇한 다음에 그 여자의 가슴을 수박이라 부르며 품평하고 돌려보고 이 여자 얼마나 맞돌이인지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그런 쓰레기 사이트를 운영한 인간은 박사방이라 불리던 인간인데 우리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이 그 인간과 다르게 뭐가 있을까요? 핑크산삼 보고 도파민이 쫙 돌았다고 일반인 사진을 보고 좋아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여러분은 저 인간들이 정력 여성인권운동가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여성들의 이런 더러운 문화를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성은 깨끗하다 여성은 고결하다 라고 주장하며 남성들의 흠만을 잡고 늘어지는 그녀들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얼마나 더럽게 노는지 확실하게 퍼뜨릴 생각이죠.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떠들어댄다 해도 fm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 싶은 정치인들은 넘치고 넘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인구는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84만 4242명이기 때문이죠. 결국 대한민국은 쪽수 싸움이고 저는 본인을 중돌아 평가하는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저쪽 인간들이 주장하는 여성인권운동이 얼마나 음습한 운동이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더러운지 온천하에 까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앞에서 인권운동이랍시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이십니까? 일반인의 중요 부위를 공유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냔 말이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의 글들은 모두 2024년 2월 20일 이후에 작성된 글들입니다. 여러분은 알지도 못했지만 뒤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를 응원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라는 사이버레카 한국여자를 응원하지 말고 이 영상에 담긴 자료를 응원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니들이 박사방과 다른 게 뭐냐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우ац 많아요. lazy Mensch whale.